이것은 오리지널, 내추럴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포항 카보나드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은 러프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은 킴벌라이트입니다. 이것은 폴리크리스탈 SIC 카보나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은 색이 변화입니다. 그리고 밝은 색이 변화입니다. 이것은 러프 다이아몬드입니다. 와우! 러프 다이아몬드입니다. 러프 다이아몬드입니다. 카렛 g 1.58 8g 오제 tier 카르트 와우 7.8 5 카르트 very nice 이것은 포항 인근에서 발견된 40kg이 넘는 카보나드 다결층 구조에 대한민국 최초의 블랙 다이아몬드 원석의 일부를 가지고 커팅한 것입니다. 전용적인 다이아몬드 커팅 블랙 다이아몬드로 한 것이라서 아주 좋은 편에 해당됩니다.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은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커플링 이나 이것을 예물 반지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의미 깊은 반지로 선물해도 좋겠습니다. 이상 포항 카보나드 다이아몬드 였습니다. 구매 의사 구매 의사 감사합니다.